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위축힘, 칼스 게임즈 온라인 퀄리파이어 워크아웃 3 밑에서부터 찍으면 될 것 같아 쭉쭉쭉쭉 형 거기 3미터만 찍어줘 아니요, 뭐해 오케이 오케이 뱃속에 문신 나가자 고마워요 형 뽕이랑 다녔네 응, 여기 찍으려고 20파운드 40파운드 20파운드 안장 문신한테 맞췄어요 예, 좀 맞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슈슈 조슈슈 이씨 문신 준비가 안 나죠? 제가 타이머 털 드릴게요 네 조슈슈 아 문신이 스냅치하다가 히처리하고 카메라 때리면 안돼 네 조슈슈 안 맞추면 돼 맞추지면 안 하죠 그쵸, 형 안 떨어지죠 충격에도 던지 밤에만 안 가면 돼 안녕 안녕 잘하셨습니다 네 시작 10초 전 아니요, 괜찮아요 타이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8 7 6 5 4 5 5 5 5 5 5 5 5 5 6 6 6 5 6 6 6 6 7 8 8 9 8 8 9 9 9 9 9 10 9 10 10 10 10 10 11 11 12 11 12 12 13 13 12 12 12 12 13 13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5 16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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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